다시 시작해보자 자 구하러 가볼까요 아우 광선검 이거 원래 파란색이었나 할 때마다 색깔이 달려 다른 것 같지? 생존자 구해야죠 이거 무 아닌가? 우와 이야 얘 쓸만하구나 이야 이것도 쓸만하네 아이 뭐 좀 골프 치는 것처럼 죽여 아유 이제 어디서 이 아줌씨가 자꾸 물라고 해 좀비니까 물려고 하겠죠 이쁜 이쁜 니 니 니들 죽어라 일단 일단 죽이고 야마 죽어 이거 이거 먹구요 아이고 뺐나 어우 한 번에 하나씩 죽을 수가 있네 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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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이템칸만 많으면 자 아이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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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유카타 카진으로 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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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데 카진 겁나게 머네 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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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 아이 뭐야 이거 말 중에 말 거는 중에 이씨 자식이 야 야 임마 가 임마 예 어 여긴 상장인데 오 autograph 25,000달러야 왜 이렇게 비싸 어 왜 이렇게 다 비싸 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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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핏핏ㅎ핏핏허핏핏ㅎ핏핏 흐흐흐흐흐흐 흐흐 aff 뒤에 누구 있는데? 야 댕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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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나 미쓰겟네 진짜 흐흐흐흐흐 세발자 아유아유 세발자친구에 위력을 부수라 아 나 나.. 근데 세번 타신건데 밀치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밀치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탈것에 있는거 같애 탈것만 타면 애들이 다 넘어지죠 아 이거 되게 재밌네 어이 아저씨 아 됐나? 어 세이프하우스로 갈건데 가자 어 어 얘는 총쓰는 애라서 나 에너지 하나만 먹자 비어 비어도 에너지야? 어? 비어도 에너지네? 이게 야 어여어여襖이랑 lot 아 gak 빨리 오셔 어어어어어 오 겁나 잘 싸우지 빠리와 갑시다 갑시다 어? 네네네 겁나게 잘 따라오네? 자 어여 오셔 잘 따라오시네 어? 겁나게 잘 따라오시네? 이야 올라가요? 야 야 올라가봐 야 올라가봐 어떻게 올라가지?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건 뭐야? 아 야 야 야 니들끼리 왜 싸워? 누가 또 도와달라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지금 헬프 막 그랬는데? 어이 야 따라와 따라와 아 왜왜 안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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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 이걸 벌리면 어떡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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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여와 야 어여와 아 이것도 이것도 다 달았어 이거 못 고치나? 잠깐만 어 리포터를 고쳐라 야야 어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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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팔로우 미 내 동료들 내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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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되고 있는 곳에서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쟤 에너지 별로 없다 야 여기서 에너지 좀 채우고 가자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유 야 지들끼리 싸워 일로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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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이거 드세요 오우 마..많이 차네? 이건 뭐야? 야 나한테 총을 주면 어떡해? 아 왠지 그럴꺼 같애써 아아 진짜 아 왠지 그럴꺼 같애써 아아 진짜 아아 진짜 잠깐만 여기 파이.. 파이? 여기 피자 피자 야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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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드셔 여기 여기 에너지 좀 이렇게 먹어 이것도 먹어 아유 맛있어 꿀꺽 야 이거 총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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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짓구요 가자 어? 이건 뭐 사용하는게 있는데? 요리를.. 요리도 할 수 있나? 아 요리를 못하는구나 그것도 와.. Ass cut 요리할 수 있는줄 เต 자와 콧 빨려오셔 빨리 오셔 두 명이니까 서로 그거 할 것 같은데 서로 지켜줄 것 같은데 아 여자는 되게 못오네 아유 뭐야 이거 나도 도와줘요 어 뭐야 야 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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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흠흠흠 안태곰님은 그 와이파이 상태가 안좋은가 보네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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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우와 서있는 모습봐 아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길어 하 레베카 챙 아 accumulate 채널6 액션 뉴스 아 씨앗 안전하게 아 예쁘게 생겼다 너의 내용은 누구입니까? 리포터는 자신의 내용을 밝혀지지 않는다, 척. 그것은... 흥미로운 내용이예요. 흥미로운 내용이예요. 위협 왜 내가 믿을지? 내가 믿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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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일 것 같은데. 롱맨이라니? 너, 너는 버려진 거 아니야, 인마? 도망간 게 아니라, 얘는 쌍아지가 없어서 버려진 것 같은데. 흐흐흫흫흫흫흫. 다들 이제 가자 하는데, 얘 혼자만. 우리는 더 찍어야 해, 하면서 버티다가. 그래 넌 혼자 찍어, 우린 갈 거야, 이러면서. 얘 버려두고 간 것 같은데. 얘 진짜 버림받은 것 같아요, 이 여자애. 버림받았어? 아이, 불쌍하네. 왜 버림받아서요? 이렇게 말을 거시기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치 보세요 아니 비켜! 이 자식들아 내 동료들의 힘을 무시하지마 내 동료들이면 총을 쏜다고 무려 샷건을 쏜단 말이야 좀비 게임에서 샷건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은 모르지 화장실이 있대 화장실도 알려주네 어 소변도 볼 수 있네 호리자님 리아야 자 가자 고고고고 고고고고 뭘 못사워요? 뭐 소중한 아 주인공 못사운다고 난 난... 그게... 그렇게...전투가 막... 답답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게 나cient중 빨리 가 빨리 오세요 아유우우... 진짜! 날 내 funk Millennium 자꾸 거아누려고 그래 너희들 내버려둔 말이다 너희들이 싫다고 자꾸 껴안을려고 그래 좀비들한테 껴안.. 껴안게 되는 곳만 어차피 좀비 깨보면서 몇 번인지 모르겠네 답 주면은.. 내.. 내 사랑하는 날짜보다 더 많을 것 같애 야 가자 어디.. 어디 가야돼 더 이거 못가 아이가 빨리빨리 오쇼 어우 그래도 잘 따라오네 아 잠겼어 와우.. 아니 저런.. 저런.. 사람 약올리니까 저렇게 재밌나 저 여자는? 아 저기.. 버튼 있는거 알면서.. 나보고 문..문 여니까 그..문 여는거 지켜보고 있는거봐 재미있게 이걸 해봤냐구요? 이거요? 아뇨 이.. 오늘 처음 해보는건데? 빨리 오쇼 아우 이거 너무 많아 아우 야잇 아우 이거.. 비야 어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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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우 야야 쏘지마 아퍼 아이 쟤 어떡하지? 생존사들? 아 안돼 안돼 생존사들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로드하는거 어떻게 하는거야? 로드로드 로드가 없어 날 죽여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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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죽어 죽어 아이 죽어 주인공가 빨리 죽어 됐다 죽으면 로드하는게 나오겠지 뭐 왜 블록이 나오지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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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소프씨라고요? 이제? 해보지 않았는데 가자 가자 고고고 가자 야 나머저 갈랜다 화살표 있네 나머저 가야지 아휴 아휴 이거 빠져나가는거야? 내가 좀비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 곡괭이도 있네 곡괭이도 적어도 굉장히 그거 할거 같은데 빨리와 빨리와 쟤는 폭탄 들고 뭐야 저 폭탄 옮기고 있네 희 아직 하나 없나? 가히고 zumindest 걸쭉 가볍 konst 아직 하나 없나? 계속 휘 뭘꺼야? 레베카 넌 뭐하네 혼자 쟤 알았고 그랬죠? 아유 아퍼어 아 왜 때려 자 우리 여기 들어가있자 아니 이게 뭐야 이건 뭐야 혹시 이것도 조합인가? 아 이건 안되는데 뭐예요 왜 뭐야 윙윙윙윙 윙윙윙윙윙윙윙윙윙 아아아아 좋아좋아좋아 이게 좀비 게임하면 이게 전기톱이지 어? 전기톱 없어졌어 빨로 오쇼 덴 여기있어 잘난척하는거 넘기고요 망그레님 맞 weekends 오오 되게오래 districts 네. 오오오오 , scholar 야 따라가 따라가 traditional 멍 soo 그 activist 메밀카 제 인생 강심장 실패 진비 천둥 여기알되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69 나 하.. 아.. 아.. 그랬구나.. 안타깝다.. 빨리 오세요.. 아 아주머니좀 구해줘! 얘.. 부인인데 뭐해! 빨리와 빨리와! 오케이 오케이! 조합대요? 여기? 아까 조합대 가봤잖아요 아까 저기도 있었어요 데드할랜드는 다 깼어요 어? 다이너마이트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랑.. 보통 안에 있는거랑 이렇게 하면 조합이 되는거 같은데? 마채테도 있어요 안되네.. 다이너마이트나 좀 가져갈까? 다이너마이트나 가져가자 어이! 이..이거..이거..이거 받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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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앞에 쩔어들어! 아유! 야! 바로 앞에 밖에 못 던지는 애가 어딨어! 이 바고탱아! 아 주인공.. 파렘이 무슨.. 슬라임으로 만들어졌나 파야.. 근육이.. 어 잠깐만..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아..이건 뭐하는거지? 야아.. 어어! 얼어 얼어! 애들이 얼어! 아니 소화기로.. 아니 근데 소화기를.. 애들이랑 왜 얼지? 냉각.. 냉각.. 그게 되는거 아니야? 가자 잠겨있지 않은 물인지 확인해보라면서 와..얘..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노네.. 이 여자.. 자기가 저거 열 수 있으면서도 나한테 시킨거봐 어떻게하나 한번 볼라고 어떻게하나 볼라고 아까도 그러더만 이런 여자 성격이 사람 가지고 노는 여자 성격이죠 근데 예쁘네 다 부서졌는데? 와우.. 누가 많은 분이 방송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래도 맘에 안들어 저.. 여자 기자 맘에 안드는데 여자는 요물이야 요물 여자는 요물이에요 여자는 요물이에요 멍구리님 어.. 뭐야 공격.. 뭐야 뭐라고 해야되니 노우펜스를 나쁜.. 나쁜 뜻은 없지만 멍구리님한테 나쁜 뜻은 없지만 그냥 말하자면 제가 궁금해 말하자면 툭 너 그 벙커에서 돌아가야 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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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븐 그 TV에서 봤어 너는 거기서 돌아가야 돼 너는 케이티에 빠져야 돼 나는 그 길에 기다려 기다려! 누구야? 스테이시 스테이시 여자들은 요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겠어 거기서 만나지 아우..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와.. 저 눈 봐 눈이 정말 장난 아니다 눈이 음.. 스낵 어.. 하나 떨어지네 찰 이거.. 이거.. 이거 먹구요 야 니네들끼리 싸우지진 마라 얘들아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다이나마이트도 없나? 다이나마이트도 없나? 다이나마이트도 없는데? 아니.. 마체테라도 들어야겠다 좀 없어요 무기가 피타로 때릴 수도 없고 야 여기 뚫어야돼 뚫어서 지금 가야돼 오.. 오.. 이거 저.. 정말 좋은데? 마체테? 마체테 정말 좋은데요? 청소막대요? 근데 이거.. 이거.. 조합 안해도 이게 엄청 좋은데? 마체테 자체가? 엄청 좋아요 다 쓸어버려 그래서 공격 속도가 엄청 빨라가지고 아이고 네.. 오.. 되게 좋은데? 가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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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잘 오고 있지? 어우 좋아 저 아주머니는 가슴이 엄청 크시네 음.. 아이고 셀 trazer 없문데로 이렇게 잘 피해서 이건 뭐야 이거 저거 뭐지? 뭔가 하는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버지, 아버지가 왜 뭐다? 처음 따르렁 뭐하는거야 이거? 어이 에이 어이 뭐야 이거 아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B Y B B A A X Y Y 뭐야 이게 끝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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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해서 한번 해본거야? 너 어디가야돼? 아 참 나 거기 가야되는데? 여기, 여기 가야되는데? 야 지금 가는길이군요 가자 가자 일단 빨리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아니 이걸 왜왜왜왜 아이고 나 진짜 킬 진짜 아이고 C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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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성범 하나 더 만들고 있어 시 프레스 없나? 고 뭐 좀비게임이 뭐 다 잔인하 아니 다 잔인하진 않구나 좀비게임이 두종류가 있잖아 하나는 데드아일랜드나 이거 지금 데드라이징처럼 좀비들 쓸어버리고 다니는 게임 그리고 하나는 좀비들 피해다니는 게임 아 여기다 좀비 피해다니는 게임은 이거 버리자 야 버려 무기가 없는데 그러면? 무기 하나 만들자 어 어 모..목방망이..나 만들죠? 목방망이..이거 별..별..좋진 않던데 마체테가 정말 좋다 자 덕터테이프 갖고 그냥 대충 쓱싹싹하면은 만들어져요 광성범도 만드는데 뭐 얘는 보석하고 라이드 후레쉬라이드로 뭐야 후레쉬로 광성범도 만들어요 아 아 여기 웃겨 가지고 잠시만 마체테가 지금 없어요 어딘가 있겠죠 다음에 내구력이 약간 낮기는 한데 엄청 좋네요 그냥 잠깐 싸우기에는 정말 좋은거 같은데 육십살이야 되게 정정하시네 육십살인데 되게 정정하시네 육십살인데 두명이니까 이만포인트 만포인트 한..만포인트 한 번 더 어! 만포인트 한 번 더 한명 안왔나본데? 아 안왔구나 한명 여길 못와가지고 저기서 혼자서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 이러고 있던거야? 이 아주머니 아니 이게 말도안돼 야 완전 생도둑놈이네 아니 남편이 육십살인데 여자가 스물여덟살이면 몇살차이야? 와.. 저런 날도둑놈도 저런 날도둑놈을 봤나 남편이 육십살인데 여자가 이 애팬네가 스물여덟살이야 뭔 치 아..아..아버지 아버지 딸 하도 나이가 그래도 더 차이나겠구만 딸벌도 아니라 손녀벌이구만 손녀벌 할아버지벌이구만 미쳐버리겄네 그냥 어? 한칸 늘어났네 어..한칸 늘어났네 소방 도끼이이 그 중에는... 뭐... 뭐 하니... 그 중에는 너네네... 그 중에는 신선을 놓고 이곳에 끼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한대 뭐... 그리스도는 저게 정상 위치해 나는 믿을 거에요? 헤이 아 나.. 전이의 시간에 척톡리도 아 얘 말이 그렇게 험하게 하냐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정말 돈 많아도 육십이 싫다고 요새는 그런거 노리는 사람도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있지 않냐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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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TV 내가 할게 전화 연락하는 사람들 계속 연락하는 온 너 너 너 너 너 아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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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지 되게 상반적인 두 명이다 솔직히 저 둘 중에 누가 더 맘에 드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저 검정색 머리보다 저 빨간색 머리가 더 낫다 둘 다 맘에 안들긴 하지만 성격이 눈 옆에 점 자 다음 저장 계속 백만 달러가 있었던다고? 그때까지 백만 달러를 모아야 되나 저는 지금 13500달러 있는데 저 이거 뭐야? 가위 음 아 기다려보셨 참가자를 만나보세요 트윗 참가자와 대면해라 이거는.. 죽으라고 해 이거 미.. 미친이냐지 않냐? 좀비하고 뭘 얘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가보자 참가자를 만나보라 거울 자 후레시가 없나? 저기에 세이프하우스에 후레시 같은거 없나? 후레시는 있을거 같은데? 후레시 아 참 아까 얘기하다 만거를 좀 말해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쁜 여자들이 어? 세련된다니? 술 취한 댄서 아 여기 산허채 뭐여기 많어 일단 이거부터 가보자 정했으니까 어쨌든 나이많은 그.. 남자가 사귀어서 나이많은 남자가 이제 거의 죽을때가 다 된 나이많은 남자야 그런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죽으면 이제 여자는 그걸 하는거지 재산을 쓱싹 하는거지 자 켜라 자 켜라 아 그것도 그런구도 맞어맞아맞아맞아 그런구도 드라마야 드라마 드라마 그런구도 쓰에에에 일단 저부터 가보죠 자신의 친아버지 그건 좀 너무 심했다 그거는 좀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로 방영하기 좀 그렇지 않나? 그런건 그건 안될거 같은데 그거는 기역 18 씨오 기역이 되전아요 아 아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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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어 넌 Lö items 어어? 아위워 얘들 야 너희들 뭐해 여기저기 골프채로 맞아볼래? 골프? 다 죽었네? 어 나왔네?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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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이거 가지고 가구요 어 에너지좀 먹구요 고 잠만 이게 광선검 만들고 싶은데 광선검이나 마취대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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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나? 이건 뭐야? 아니 하나같이 여기 그림이 저것도 지금 그림이 하나같이 다 야한 사진만 돼있어 미치겠다 그냥 진짜 하나 아니야 ena 비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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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흐흐 식고금을 앉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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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만 안하면 되겠네 먹을거 지금 하나정도 여기서 구해가자 피자집인거같은데 피자 하나 가져가자 뭐하냐 이게 여기서 뭐하냐 총들 굽는것도 아니 야 임마 야 임마 오 프레시다 프레시라이트 광선거 만들죠 뭐하냐 잠만 이 근처에 아 여깄다 아 너무너무 멀리있는데 아 저깄다 아 저거 바로 아 가 저기 맞은편에 있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능 만능 제주꾼이야 제주꾼이 아니야 얘는 무슨 오크.. 워헤머 3안에 나오는 오크식 과학력을 갖고있는 주인공 오크식 과학력을 갖고있어요 전기톱 아니야 이거? 오 전기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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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전기톱이 아닌데? 전기톱이 아닌데? 이거 그 낙엽 청소할때 쓰는거 아니야? 먼지나 낙엽같은거 청소할때 아 뭐야 이거 야 버려 이거 아이 버려 될수도하는거 씨 방역소독기같은거 아무튼 아무튼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죠 저거 아무튼 길 엄청 어 뭐야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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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width 그렇뻔인다 그 날씨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쌍아 STEP는건아 네 너 미친 사람이야 너 그냥 더 해야만 할거야 너 problem 너 정말 고맙은 척 오버 히어 오우야야야야 야 쟤는 그냥 살아있는 애잖아 뭐하는거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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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아, 나 아무것도 안했어, 셥. 2개의 포인트. 더 힘들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이 놈이. 너가 훌륭해. 이게 게임이 아니지. 너는 그가 맞지? 그건 그냥 연습을 했지. 하하하하. 이제, 이게 게임이야. 테러라는 현실이야, baby. 진짜. 얘랑 싸워야 하는거야? 어차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자고? 전기토바이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 뒤에 오토바이 있잖아 나도 오토바이 있네요 나도 자 어? 나는 오토바이가 왜 거 안 달려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응 얘 어디갔어? 오오오! 얘 어디갔지? 아이고! 아 막 가면 안되는구나 얘 어디갔지? 좀비들의 하늘에 떠있어 좀비들의 하늘에 떠있어 좀비들의 하늘에 떠있어 여기 어디갔지? 아 좀비들 때문에 앞에 안보여 아 좀비들 때문에 앞에 안보여 어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왔어? 어 저기있다 우워 야 야 저걸 어떻게 죽여? 아니 저걸 아니 야 아이고 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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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겠다 죽겠다 야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야잠깐만 야잠깐만 에너지중 에너지 어? 어? 야 뭐야? 너랑 너랑? 벨 어..? 어? 이케 ... 아? 어? 일단 에너지 좀 일단 먹고 와야 되는데 자 에너지 에너지 좀 잠깐 먹고 오죠 에너지가 여기 어디 있을텐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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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 에너지가 없어 어? 오케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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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에너지 먹고 있는데 야 야 오 뭐야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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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오오 어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야 왜자꾸 그거하지? 토하지 왜자꾸 아 왜이래 상어 먹었나? 아 나 진짜 내가 이거 먹고 어? 어 조스만 수도 있어요 이것도 먹구요 어 조스로 만들 수 있다는데 이거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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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